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추운데 지금 여기 따뜻하다 추워 남는 히트 하나 있어요 이제 불찾아서 다닐 때지 겨울이니까 어우 이게 도대체 됐어 그렇죠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나이 50에 정비 당뇨 얻으려고 이렇게 눕겠지 하는데 회비 3만원 냈어? 빨리 내세요 그래 이러다 싸움 나겠어 저도 내야 되는 거야 너는 오늘 뒤졌어요 누가 뒤지는지 한번 보자고 치고 박고 이번에 큰일 난다고 이번에 큰일 나 남자가 짠이 없어 그 짠이 없어 왜 고를 못해 고 예스 누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 하하하 그냥 시원하게 국물 좀 해드리려고 맛있는 거 일어나세요 내가 왔어요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